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다. 그렇게 뛰다가 왔는데 또 운동? 평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힘들긴 한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누구보다 트리킹에 진심인 주인공. 사실 14살이던 10년 전. 맨몸으로 각종 지형 지물을 넘는 파쿠르를 먼저 시작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공중회전에 특화된 트리킹에 대해 알게 됐다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날씨 많구나. 그런 걸 해봤는데 이렇게 꽂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1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리킹 훈련에 돌입. 피나는 노력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빠르게 섭렵해갔다. 트리킹이 기술 하나 성공하는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그래서 기술 성공했을 때 희열감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쭉 가기 위해서 공부에 쓰는 시간을 트리킹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이제 고등학교로 자퇴하고 트리킹을 더욱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되게 많은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야, 엄마. 쉽지 않았을 결정임에도 부모님은 아들이 원하는 길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해 주셨다는데. 안녕.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시죠? 자기 꿈만 확실하고 부모님이 함께 지지해주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연이가 제일 즐겁게 잘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일 그게 보기 좋습니다. 저렇게 너무너무 웃으면서. 이런 부모님 덕분에 지금 같은 대단한 실력을 갖게 된 거였네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오른 트리킹에 대한 열정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날들. 이제는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날을 꿈꾸고 있다는데 그 꿈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직진 모드. 무엇보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즐기니까. 다음날 그가.